제10회 변호사 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변시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에 관련 질의에 오늘 응시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현재 변시 응시 기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먹어가면서라도 변시에 응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질의에 법무부가 오늘 법률방송에 보내온 회심 메시지입니다. 확진자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응시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불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응시 횟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해야 구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행 법 규정대로 5회 응시 기회 중 1회를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다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시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 3,500여 명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21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천지지변의 준환인 코로나 사태의 책임과 피해를 변시 지원자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법조인협회 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하 변호사들 300여 명이 모인 한국청년변호사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관련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변시 응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법 제6조 어디에도 질병 또는 전염병을 사유로 한 변시 응시 금지나 제한은 없다는 비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한 번만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4번이 떨어지고.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이 돼버리면 002분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연기나 특별 응시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예 시험을 칠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막아버리면서 응시 회차도 차감이 되어버리니 이것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권리 문제도. 내년 10회 변 씨 지원자는 총 3,497명. 확진자나 유증상자 여부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증세가 있어도 해열제 등을 먹고 이를 숨기고 변 씨에 응시해 자칫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나 걸렸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사실 입원이 기회가 아니면 만약에 변호사 영영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해열제를 먹거나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법무부는 지난 10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을 연 지난 3일 치러진 대입 수능에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변 씨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요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